2022년 9월 2일 네번째 자리였어 네번째 자리 아따야 이야 이건 완전 A급이네 상품이네 아따 크기도 크고 아따 아름답다 참 멋지게 서있네 당당하게 서있네 멋지다 네번째 가방이 무거워서 오늘도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가방은 한가방 됐는데 아따야 그래도 짭니까 아직 올라가려면 한 6킬로 정도 남았는데 여기 밑에 또 하나 있네 아이고야 이것도 있고 아이고야 아따야 좋다 채취를 한번 해볼까 오케이 마이 채취 이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 아따야 아따야 한갱이 1킬로 아이가 이거 아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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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아따 실화다 입물나네 땡큐다 땡큐 아따 이분은 아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고 갈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진짜 물분 좋네 완전 A급이네 A급 A급 이게 초 A급이네 아따 잘 컸네 완전 A급 임무 한 3키로 안되겠네 완전 A급 감사합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부어줄까? 물러가면 안되지 개가 실하다 아직 덜 큰 상태 거섯이 이쁘냐 내가 이쁘냐 꺼지라 감사합니다 아 아따 아 기분좋아 굴살 아 아 아 아 아 아 차마기차마지 항울하구만 색깔이 혼동네 꽃이네 꽃이 만발하는구나 꽃은 피고 오오오오오오 잘 피었다 잘 피어 민들레 훨씬 되요 민들레 참나물 꽃이 피고나 참나물꽃 온동네 꽃받지 입구가 화려하대 꽃은 피고 꽃은 피고나 꽃은 피고나 왜 이리 와있나 용단꽃 용단꽃 온동네 꽃은 피고나 온동네 이리 와있뛰 아 또 진짜 크네